쌀을 결국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쌀과 다르게 조리를 해야 된다. 조리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좀 꼭 기억을 메모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이렇게 100%에 가까운 영양을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리하실 때 영양의 손실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리법을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쌀을 밥을 조리하실 때는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물양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증기가 이제는 누출이 되는데 증기의 누출을 막아야지 되는 즉 고무의 빡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이 새는 것을 어떻게든 방지하는 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물은 저희 이 가원쌀 우리 쌀은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00g짜리도 있고 또 1kg짜리도 있습니다. 500g을 예를 들을게요. 500g이면은 지금 거의 4, 5인분 정도 됩니다. 남자분들만 드시면 한 4인분 정도 되시고요. 가족들이 드시면 한 아이들까지 먹는다면 6, 7인분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500g을 갖다가 이제는 한번 한다. 그러면 물은 1리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배. 네. 그러면 이제 물은 이제 물은 이제 두 배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 쌀을 먼저 처리하실 때에는 첫 번째로 절대 씻지 마세요. 씻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쌀에는 아주 놀랍게도 수많은 영양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타민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많이 학교에서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각기병을 예방하거든요. 각기병이 뭡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종합병원이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병 정도로 알았지만 예. 예. 각기병을 갖다가 알턴 그런 닭을 가지고 이제는 실험을 했었던 그 덴마크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요. 네. 병든 닭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예요. 눈도 잘 못 뜨고 꼬박꼬박 졸고 그러니까 눈도 나쁘고 그 다음에는 잘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예. 네. 그리고는 인지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즉 이렇게 이제는 두뇌가 잘 안 돌아가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망증에 치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합병원이에요. 각기병. 그런데 실제로 이 각기병, 이 비타민 B군이 하는 일들은 비타민 B와 치아이밍,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리독신, 모든 판토텐션, 비타민 B5. 이런 모든 것들이 B군들은 우선은 우리 두뇌에 작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두뇌를 끼워줘서 아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 또 갓난아기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영향성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점점 머리도 나빠지고 학업 성적도 떨어지고 어르신들은 치매로 빨리 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애기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온몸에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기병이 꼭 다리만이 아니라 온몸에 기력이 없어서 잘 못 일어나고 지팡이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 드시면 2, 3일이면 벌써 그냥 지팡이 내던지고 걷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빠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런 과학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한 번 또 제가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쌀이 발전되어 왔는지 검증이 되어왔는지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일본 때문에 다 속고 있다라는 거. 일본이 세 가지 악한 것들을 남겨줬는데 노름도 안 남겨주고 술 문화도 그리고 또 하나는 쌀, 하얀 쌀 먹어라. 이 3대 악을 갖다가 남겨줬다는 거.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역사적 검증 자료들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기네들은 이미 하얀 쌀 먹으면 안 된다는 데이터를 다 받았거든요. 실험 결과도 다 갖고 있고. 그런 게 지금 다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비타민 B군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에 너무 잘 녹아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닿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비타민 C 아시죠? 얼마나 물에 잘 녹아요? 더 잘 녹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뇌 영양제가 없어졌네. 온몸에 기력을 주는 비타민 B군이 없어졌네. 비타민 C 나이아신이잖아요. 오 천연 소화제가 없어졌네. 그 다음에는 비타민 아까 B6 내 수면제 없어졌네. 천연 수면제잖아요. 아무 해가 없는 그런 것들이 싹 녹아버립니다. 물에 닿는 순간 그렇게 빨리 녹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또 하나 미네랄 있죠? 물에 타서 그냥 얼마나 비타민 E 미네랄 예를 들면 칼슘, 칼륨. 얼마나 중요해요? 칼슘 같은 거 우리 뼈, 칼륨, 철분, 나트륨, 코발트, 니켈, 아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텅스텐, 몰리브덴. 그런 것들 물에 싹 녹아버려요. 수백 가지가. 정말이지? 물로다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건. 절대 씻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쌀은 그 지저분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어샤워를 3단계로 합니다. 막 털어주는 거 2단계 더 하면서도 아주 쌀을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세차게 또 흡인력으로 이렇게 진공청소까지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쌀이 나오면 미세먼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씻지 않는 쌀을 하려고 우리가 이런 에어샤워를 세척법, 에어크리닝 장치를 다 해서 다 공급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변하지 말라고 질소까지 넣어서 질소 충전해서 나가는 거니까 산폐방지도 된 거니까 마음 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선은 씻지 않는 거 말씀드렸고요. 물은 두 배 넣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밥이 꼬들하게 그런데도 밥이 꼬들꼬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가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밥솥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을 두 배 넣어도 꼬들꼬들하게 나온다.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는 밥솥 벌써 3년 이상 쓰신 분들인데요. 그러면은 정말 그 파킹을 다시 한번 교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요새 나오는 좋은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쿠팡이나 쿠챙, 무슨 이런 인터넷 그런 쇼핑몰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밥솥들을 팔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일반 전기 압력 밥솥은 1.5기압에서 1.8기압 정도 대충 그래요. 그런데 2기압이 넘는 게 나왔어요. 무려 2.1. 엄청납니다. 2.1기압이면은 파킹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끼리 하는 그런 분들 막 자랑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독일째라고 그러면서 밥을 치면 정말 그렇게 기름지게 잘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초고압 압력 밥솥이라 그래요. 파킹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초고압 압력 밥솥이 나왔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초부터 나온 거예요. 1년 반이 넘었는데요. 2.1기압이면은 아주 우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거 사시지 마시고 정말 지금 저는 조금 과한 표현을 좀 한번 쓰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밥이 꼬드락이 나왔다면은 그 밥솥은 빨리 버리세요. 그거는 가족을 죽음으로 모는 정말 우리 이렇게 좋은 영양분들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김 다 세잖아요. 김 세면 제가 말씀드리죠. 김 세면 김 셌다. 김 셌다. 이건 영양가가 없다.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밥솥을 쓰면 되겠습니까? 좀 심한 표현을 제가 한번 썼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거는 살인도구다 그런 말까지 좀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는 명심하라고 제가 말씀 좀 이렇게 드린 건데 그거 병들어 죽게 만드는 도구예요. 차라리 그냥 밥 가서 사서 드시는 게 좋아요. 햇반. 그거 쓰시려면. 김 세는 거는요. 가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병을 갖다 죽여. 얼마나 우리 이쁜 새끼들이 있는데 그거 뭐 영양제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막 먹으면서 그 10인용 요새 그거 저 초고압 압력 봤을 때 2.1기압 짜리가 요새 뭐 25만 원 6만 원 7만 원이면 사요. 막 그렇게 할인해서 막 팔더라고 요새. 그거 얼른 사세요. 그거 40만 원이에요 원래는. 저는 40만 원 주고 몇 개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세일을 해서 27만 원 26만 원이면 사니까 그거 하나 사시면 온 가족을 살리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밥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리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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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